안녕하세요. 김찬이 TV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아미티지 나이. 이게 오늘 김찬이 TV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국제정치에 걸린 보고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2020년이죠. 12월 4일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중요한 Think Tank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의 표지를 먼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번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일명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보고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번이 다섯 번째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아미티지 나이 5차 보고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차 때부터 이 보고서는 중요한 단어를 제목 속에 항상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US-Japan Alliance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보고서의 정체를 아시겠죠. 미일동맹 이게 이 보고서의 주제입니다.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한가. 처음 나온 게 2000년인데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지배적으로 그 방향을 딱 설정을 하고. 특히 일본의 방위 군사 전략에 압도 적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일본의 안보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에게도 중대한 보고서일 수밖에 없죠. 이 보고서가 너무나 중요한 보고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차 보고서가 나온 것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1차 보고서부터 한 번씩 훑어보면서 최근에 5차 보고서의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보고서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번 5차 보고서 Equal Alliance 동등한 동맹 미국과 일본이 동등한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글로벌 어젠다를 갖고 있는 동등한 동맹이다. 자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여기 써있죠. Coaches 공동의장. 위쳐드 아미티즈와 조세프 나이.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아미티즈 나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아미티즈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가 아니고요. 나이가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 보고서를 낸 연구소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 연구소 이름은 CSIS입니다.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한국말로 하면 전략국제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소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 보고서를 5번에 걸쳐서 쓴 사람인 아미티즈와 나이의 얼굴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미티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이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공동 저자 이름이 Victor Cha가 있습니다. Victor Cha. 끝이 이름이 Cha입니다. Cha. 뭔가 Cha씨일 것 같지 않아요? 네. Cha씨 맞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벌써.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면 유승... 아 네. 합니다. 자 한국계 미국인인데 부모님은 유학을 오셨다가 미국에 정착하셨고 이 Victor Cha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맞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지금 이 보고서를 낸 곳이 CSIS Japan Chair. 한국말로 하면 일본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CSIS가 처음으로 Korea Chair를 만들었어요. 그때 Korea Chair 초대 책임자입니다. 지금은 CSIS 수석자문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 초대 주한미대사로 위촉이 될 뻔하다가 철회된 바가 있는 동아시아 및 한국문제 아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GP에 참여하였다. 이번에 5차 보고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CSIS가 어떤 센터인가 어떤 Think Tank 인가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CSIS는 미국의 Think Tank 1위다. 헤리티지 브루킹스 제끼고 영향력 1위. 세계 국방부문에서 Think Tank 1위. 이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판정한 겁니다. 순위라는 건 누가 판정하냐에 따라 하겠습니다. 세계 Think Tank 4위. 이 센터의 목표가 뭐냐. 센터의 설립 취지가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제가 그걸 번역해 봤습니다. 세계 속의 한 세력으로서 미국의 명성과 번영. 프레스티지와 프로스페리티. 이것을 영원히 유지하는 길을 찾는 게 이 센터의 목표다. 벌써 여기까지만 봐도 이 보고서와 이 단체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CSIS의 바이아미티지 나이 보고서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는지 1차 보고서부터 한번 거듭해서 보기. 앞서서 이 저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CSIS라 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건 뭐 우파연구소 아니야? 야 공화당 연구소 아니야? 뭐 극우, 반공, 강경세력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미국과 미국의 두 정당이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 이 두 개 정당에 고기 영향력을 미치는 자기 스스로 바이파티전 think tank라고 해요. 바이파티전이라는 말은 양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공화당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센터고요. 미국의 중도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국익을 앞서서 추구하겠다는 think tank다. think tank란 말은 아시죠? 중요한 정책적 지침을 내는 연구소를 think tank로 갑니다. 먼저 아미티즈라는 분인데요. 얼핏 봐도 등이 엄청나게 크죠? 베트남 참자는 군인입니다. 해군 출신인 겁니다 아마. 우리 제어깨 한 두 배 돼요. 뒤에서 보면 사진에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아미티즈 리처드 리 아미티즈고요.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의 공화당의 국방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아미티즈 많이 들으셨죠? 부시 행정부 때 공화당 때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바가 있고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아주 제일 유명한 일화는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아미티즈가 파키스탄 정보부에 직접 전화를 해갖고 우리가 지금 대테러 전쟁을 할 건데 이 대테러 전쟁에 파키스탄이 협조하지 않다면 협조하는 방법은 비행장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협조하지 않다면 파키스탄을 폭득해서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와 직접 전화해서 정보부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파키스탄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어.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빗대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부장관이라고 해서 장관보다 끝발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첸이가 부시보다 셌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의 국방정책 특히 공화당의 국방정책을 좌지우지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화당 그러면 그냥 우파라고 생각했어. 어머 이 사람은 구급할 것 같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화당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16년 선거 이때 누가 이겼죠? 트럼프가 이길 때 아미티즈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나는 공화당원이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트럼프보다는 클린턴이 맞아. 그래서 클린턴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자 CSIS와 아미티즈의 입장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같이 어느 한당 이게 아니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미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등발. 보이시죠? 등발. 나이 갑시다. 우리나라 나이. 나이. 영어로 ny입니다. 조세프 나이. 이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보세요. 공화당 민주당이 함께 보고서를 내잖아요. 클린턴 행정부 때 공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부를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 차관부를 할 때 난리가 났어. 아니 나이가 무슨 차관부야. 장관은 해야지.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놀라는. 야 나이가 하면 미국 민주당의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해야지. 뭔 소리야. 차관부로 했는데 장관보다 센 차관부. 왜냐. 이 사람이 냉전 이후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전부 확립한 사람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몇 년도에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1992년도에 생겼어요. 92년에 당선됐고 93년부터 임기를 시작했겠죠. 그리고 93년부터 2001년도까지. 정확히 말하면 92년 당선돼서 2000년에 새로운 대통령. 그때 부시가 대통령이 되죠. 그때 넘겨주는 거죠. 냉전이라 그러면 냉전에 대해서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냉전의 연도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연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벨린 장벽이 언제 무너졌다? 89년. 냉전이 무너진 겁니다. 소련은 그로부터 2년 뒤인 91년도에 무너졌지만 이미 89년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였어요. 아버지 부시. 부시의 아버지와 아들이 다 대통령 하잖아요. 아버지 부시 시절에 냉전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국제질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도 미국의 국제적 전략적인 이익에 맞도록 새로운 냉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어떻게 만들까. 미국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부시들은 뭘 추진했느냐. 주한미군 철수. 주일미군 감축. 냉전이 무너지니까 소련이라는 게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주한미군 빼도 되겠네. 주일미군 감축해도 되겠네. 그리고 돈 좀 아끼자.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헤매고 있었다고 나이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의 차감보가 내고 나서 95년도에 유명한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 이름이 나이 이니셔티브 또 나이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안보 전략인데요. 이 나이 이니셔티브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기본 전략이에요. 이 사람이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 보고서 중요할 것 같다고 해서 자꾸 들을수록 중요하네. 내용의 핵심이 뭐냐. 중국은 바다로 못 나오게 해야 된다. 해양전제. 왜 거기서 계속 분쟁이 있는지 아시겠죠? 미일동맹을 확고하게 해야 되고 동아시아에 10만 군대를 오키나워와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여기 군대를 배치해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다. 생각해보시면 트럼프 정책은 반대인 거 아시겠죠? 트럼프가 어떤 짓을 했어요? 야 니들 주한미군 분당금 더 올려. 돈 더 내. 안 내면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아니야. 우리가 돈을 써서 여기 계속 있자. 이게 우리한테 좋다. 그렇게 지금 바이든은 돌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과 함께해서 바이든의 정책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두 명을 봤습니다. 빅토차를 보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죠? 자 1차 보고서부터 몇 개를 좀 더듬어 보면서 아미친 나의 보고서가 미국의 안보전략 특히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일본의 군사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1차 보고서인데요. 2000년에 나왔습니다. 2000년. 2000년이 뭐냐? 2000년 12월에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면서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미리 선포하는 거죠. 야 새 행정부는 요렇게 해라. 아하 그래서 2000년에 나온 건데요. 처음 1차에 나올 때는 표지도 없어. 깔끔하죠? 1차 보고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두 개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 영어가 많이 나오느냐? 이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요. 느낌이 떨어질 수가 있어. 제가 한국어로 다 번역해 드릴 텐데 아 영어로 요렇게 일부러 표현한 이유가 있어. 그걸 갖고 같이 보는 게 좋겠다. 밑에 자막이 들어갈 테니까 자막과 함께 보세요. japan's prohibition against collective self-defense. collective self-defense. 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한국어로 하면 집단적 자위권이에요. 집단적 자위권. 자위란 건 자기 방어야. 한 나라가 자기를 방어하는 거. 이건 이해하기 쉽지.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집단적이란 말이 붙었어요. collective. 요거는요. 유엔 헌장 51조에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가 독일에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과 영국이 함께 지켜줬잖아요. 이게 collective self-defense야. 이해 가시죠? 유엔의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그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접 회원국이 같이 도와줄 수 있다. 이게 collective self-defense에요. 이해 가세요? 이거에 대해서 재팬이 금지하고 있는 게 동맹협력에서 큰 장애 요인이다. 일본이 어떻게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의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죠.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에 따르면 해외 파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가 계속 일본헌법 구조를 계속 개정하려고 그러잖아. 개정하는 명분을 뭐를 드냐 하면 유엔 헌장 51조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구조는 유엔 헌장 51조를 추구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국가가 안 되고 있다. 유엔 헌장을 받드는 게 보통 국가인데 이상하게 보통 국가가 안 된다. 보통 국가가 돼야 된다. 이게 이런 논리죠. 제가 이걸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베가 그렇게 얘기한다. 아베의 논리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본하고 한국 관계 한번 적용해 봐요. 6.25전쟁 같은 게 또 일어났어. 같은 동맹국인 한국이 위협 받고 있네. 집단적 자유권을 발동해서 일본이 참전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평화헌법 구조에 따르면 전수방위라 그래서 일본이 공격받을 때만 방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집단적 자유권에 따르면 그게 아니죠. 집단적 자유권을 발동하는 방향으로 일본군을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 왔죠. 시작은 뭡니까?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메가다 사령부의 영향을 받던 일본이 정책을 바꿔서 자위대를 설립하게 되죠. 사실상의 군대죠. 평화헌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계속 일본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비군사 군대들은 계속 파병을 여러 번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 2000년에 이미 아미치나의 1차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것부터 깨야 된다.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를 깨라고 배후 조종하는 게 누군지 알겠죠. 그 다음에 We see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s a model for the alliance. 크... 미국과 대형제국 사이의 동맹을 미일동맹의 모델로 삼자. 크... 미국과 영국의 동맹은 무슨 동맹이에요? 피로 맺어진 동맹이죠. 독일 라치와 전쟁을 벌였던 동맹입니다. 그 수준의 동맹으로 하자는 거야. 오... 미일동맹이 미영동맹을 모델로 삼자 하는 것을 1차 보고서가 제시한 기념비적인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아미티나 2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2차 보고서부터는 예쁜 표지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벌써 7년 사이에 이 보고서의 위력이 강화된 거야. 언제 좀 때깔도 나게 표지도 넣고 예쁘게 이때부터 아예 US-Japan Alliance라는 이 보고서의 기본 제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5차까지 미일동맹. 2차 보고서의 부제는 뭔가 하면요.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보고서는 2007년에 나왔고요. 2020년까지, 앞으로 13년까지, 앞으로 13년 후까지 2020년까지 아시아를 제대로 세우자.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세운다. Get Right. 제가 왜 영어로 보자 그런지 아시겠죠? Right는 제대로. 올바르다. 바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파다. 이런 뜻도 있죠. 정말 복합적 의미를 띄고 있거든요. Getting Asia Right 하게 되면 말을 안 해도 여러 가지 함축이 영어에 담기게 돼 있어요. 아시아가 중국 쪽으로 도는 것은 Left로 도는 거잖아. 이건 잘못되는 거다. Right 올바른, 바른 Right. 느낌 뭡니까? 느낌 오면 영어공부를 댄 거야. 자 이렇게 됐습니다. 2차 보고서래요. 2차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게 2월에 나옵니다. 2월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하고 기조가 똑같아요. 미일동맹을 강화한다는 건데 강조점 7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견제가 7년 사이에 굉장히 변했어. 2000년 보고서는 잘 많이 안 나와. 2007년도는 굉장히 그게 주요 주제야. 무슨 얘기에요? 그 7년 사이에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부시가 냉전이 해체됐을 때 헤맸다고 그랬죠. 왜? 소련이라는 거대 적대 국가가 해소됐으니까.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중국이 대신하게 됐다고 미국은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2007년도 나의 2차 보고서 때. 내용을 한번 봅시다. 2020년까지를 예측하는 보고서라고 그랬죠? 20년이 됐을 때 영어에서 쿳은 미래의 예측으로 쓰여요. 20년이 되었을 때 차이나는 될 수 있다. 책임 있는 이익 공유자가 될 수 있다. 책임 있는 이익 공유자가 뭡니까? 동아시아의 이익이란 게 이렇게 있어. 이거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북한이 함께 이익을 함께 나눠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외교 영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쉽게 이해하면,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하고 친한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어떻게 되면 정치적 자유를 증가시키고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제도를 만든다면 다른 한편 중국의 행위는 뭐가 될 수도 있어? Mercantilism, 중상주의에 의해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중상주의 아십니까? 중상주의는 뭔가 하면 간단히 이거예요.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해서 수질을 높인다. 이게 중상주의야. 지금 미국이 볼 때 중국을 그렇게 항상 보고 있죠. 저주학생들 미국에는 더럽게 많이 팔아먹으면서 별로 사가지는 않네? 저거 중상주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 중상주의의 특징 지어질 수도 있고 비자유주의적 제도, Chauvinistic nationalism, 배외주의, 국수주의, 부패 이런 거로 특징 지어질 수도 있다. 벌써 글을 요건 두 줄, 요건 다섯 줄에 써 있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글은 항상 이렇게 쓰는 겁니다. 특히 영어로는요. 이러한 부패와 비민주적인 국수주의와 중상주의가 국제적 규범을 왜곡시키고 인근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 이게 2차 보고서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뭘 강화해야 된다? respective strategic partnership with India. 여기 별표. 별표 별표. 중국이 위협이 되니 인도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respective. respective가 각각이라는 뜻이야. 각각의. 무슨 뜻이냐? 일본도 인도하고 친해지고 미국도 인도하고 친해지고 각각 친해지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트라이 레터럴. 트라이가 3인 거 알죠? 트라이 앵글. 3자 관계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엿 봐야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인도는 오랫동안 비동맹 국가였습니다. 비동맹이란 건 뭔가 하면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으로 전라 싸울 때 두 편 어디에도 쓰지 않겠다. 이게 비동맹이었어요. 비동맹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중국과 인도입니다. 모택동에 중국하고 인도가 비동맹의 리더였어요. 하나 더 추가하면 인도네시아 뭐 북한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었죠. 즉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친했어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점점 벌어져 왔거든요.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대립되어 있고 인도도 많이 성장하고 있죠. 어떻게? 인도하고 친해져서 중국을 왼쪽에서 때리자. 느낌 오십니까? 근데 한꺼번에 미국 중국 한국 아 미국 중국 일본이 한꺼번에 붙기는 어렵고 각각 관계를 개선한 다음에 삼자 협력은 모색을 하자. 시크 하자.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몇 년도 나왔다고요? 막 감동이 충이 납니다. 이게 막 감격했다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보고서인가 하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2007년도에 나왔어요. 2월달에. 그로부터 6개월밖에 안 지난 8월월에 당시의 일본 수상인 신조 아베가 인도를 방문합니다. 인도를 방문해서 아베 신조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인도의회에서 기념비적인 연설을 합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이 뭐냐? 인도해안과 태평양은 합쳐져야 됩니다. 뭔 소리야? 무슨 바다를 섞자는 거야? 아니죠. 이거는 지리 개념이 아니고요. 지정학적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지리, 정치, 인도양, 태평양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일본은 태평양에 있고 당신은 인도니까 인도양에 계신데 인도양과 태평양은 만나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직녀와 견우는 만나야 됩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야.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두 대항을 역동적으로 결합하자. 그러면서 아시안퍼시픽 이런 말을 대대로 써왔죠. 언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시아태평양 아태지역 수도 없이 들으셨죠? 이 말을 폐기하고 폐기하고 인도태평양이라는 말로 바꾸자. 인도양과 태평양을 합치자. 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개념을 재창했습니다. 뭐? 아미튜지 나이 보고서 나온 지 6개월 만에. 그리고 뭘 제안했냐. 4개국 안보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4개국 안보협의체. 당연히 미국, 일본, 인도에 누구 더하는 거야? 호주. 이 네 개를 더해서 4개국 안보협의체. 바로 안보협의체. 바로 이게 뭐다? 인도퍼시픽의 핵심. 중국과 맞서 싸우는 자유와 번영의 바나로서의 역동적 결합의 구체적 모습이다. 여기서 아베는 그치지 않고 새로운 멋진 개념들을 계속 재창합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아베 그러면 아베 새끼 아베 새끼 욕하고 마는데요. 아베를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국제정치에서 아베는 우뚝 서 있습니다. 정말 국제정치를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한 대로 미국의 의도에 합치하도록 질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2012년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아베 2차 내각 민주당 정권이 사라지고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할 때 새로운 표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 제가 왜 아름답다고 그러지 알겠죠? 다이아몬드가 빛나잖아요.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을 재창합니다. 아베가 왜 다이아몬드가 보세요. 일본, 인도, 호주, 미국 그려보세요. 다이아몬드 빛나는 거 보이세요? 인도 태평양 결합해서 중국을 이게 아베 2차 내각을 출범하면서 만든 개념입니다. 또 그 이후로 아베가 하나 더 개념을 더 만들었는데요. 아베가 만든 개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이게 지리 개념이 아니고 지정학적 개념이란 거 아시겠죠? 지오폴리틱. 인도 태평양이 있다고 다 인도 태평양이 아니고 자유롭고 열린 나라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야 이 뜻이야. 중국은 자유롭지 않고 열려있지 않고 북한은 자유롭지 않고 열려있지 않은 그러한 인도 태평양 국가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2016년에 비로소 일본의 공식 포멀 공식 전략이 됩니다. 미국도 2017년 이후로 계속 많이 쓰고요. 19년에 미국에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시아 태퍼시픽을 대체하는 공식 용어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 프리앤 오픈 인도 퍼시픽의 대표적인 구체적인 구현태가 아까 봤던 건 4개국 연합입니다. 4개국 연합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이번 기회에 기억하세요? 쿼드라고 합니다. 쿼드. 원래 뜻이 4인조 4개국 4명. 4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4분의1 영어로 뭐예요? 쿼터. 쿼터, 쿼드. 라틴어에서도 4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쿼드라고 합니다. 쿼드. 작년 10월에 코로나가 참고를 하고 있을 때 미국의 폼페이오 공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10월 깜짝 뭐 설. 10월 서프라이즈.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게 대유행했어요. 작년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뭐냐? 당시 폼페이오 공무장관이 몽골을 갔다가 한국을 들르게 돼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대북한 관련 뭔가 급진전 된 발표를 할 것이다. 이걸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2개월밖에 선거가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자기 정권을 위한 자기가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위한 초석을 이번에 꽉 못 박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관리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다른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끝났습니다. 뭐냐?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죠. 그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아 코로나! 트럼프가 걸렸네!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폼페이오가 몽골하고 한국은 안 오고요.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럼 바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본은 갔어요. 일본에 왜 갔을까요? 일본에 쿼드 4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몽골 한국 패싱 제끼고 4개국 쿼드는 해야 돼. 4개국 외무장관 회의는 반드시 해야 돼. 왜? 대중국 전선을 강화하고 정권을 물려주던 이익의 정권을 만들던 해야 되겠다. 이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이미 2차 나이 보고서가 2007년도에 아미티지 나이가 이미 정한 거라고요. 아미티지 나이가 위에서 조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미국의 지배층의 이익이 이거로 보고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쿼드를 확대시키자. 그걸 뭐라고 하면 쿼드 플러스라고 합니다. 쿼드 플러스. 몇 개 나라를 추가하냐? 세 개 나라를 추가하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추가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쿼드를 인도 퍼시픽의 나토 같은 걸로 만들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자간의 군사동맹체로 만들어서 과거에 소련의 유럽 팽창을 막는 나토처럼 중국의 동아시아 팽창을 막는 나토와 같은 굿이라는 것으로 격상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협의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국제정치 나왔는데 쿼드니 뭐 쿼드 사기국 휘리니 쿼드 플러스니 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죠? 2차 보고서만 봐도 이 보고서가 심상치 않구나 느낌들죠. 3차 보고서는 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3차 보고서는 허늘석으로 되어 있네요. 국기 두 개가 휘날리는 건 비슷합니다. 역시 미일동맹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제는 아시아에서 안정에 닻을 내린다. 안정을 꽉 정박시킨다. 안정이 이제 도모되고 있는데 더 확고하게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 5년 뒤인 2012년 8월에 나왔습니다. 아미티즈 3차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essential 꼭 해야 될 일은 일본이 Confront 직시하고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요. 어떤 역사 문제? 이 역사 문제야말로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 뭐를? ROK 한국과의 관계를 한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essential하다. 2012년 보고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12년 9유 문제 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문제를 직시하라. 느낌 오죠? 그때 이른바 최종적 비가역적 해결이라는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비가역적 해결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때 난리가 났죠. 이 문제가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문제까지 비화되고 지금 한일 간에 미국으로서 골칫덩한 문제인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3차 보고서 힘 보이시죠? 하나 더 볼까요? 도쿄와 서울 보통 행정부를 수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죠? 일본 행정부와 한국 행정부는 함께 노력해서 어떤 거에 결론을 지어야 된다? 계류 중인 아직 확정되고 있지 못한 계류 중인 미확정 중인 지소미아에 대한 문제를 결론 지어야 된다. 지소미아 언제 들은 거 같은데? 그렇지. 2년 전에 일본하고 무역 분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폐기했던 거 그게 지소미아였지. 왜 폐기했지? 기억이 가물가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위안부 관련 문제로 새 행정부가 한국에서 등장하고 나서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75년 합의가 문제가 되면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어떻게 했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뺐죠. 화이트 리스트란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이트 리스트는 뭔가 하면 일본의 전략 무역 대상 리스트에요. 즉 쉽게 뭔가 하면 일본의 군사적 이익에 보탬이 되면 모든 무역 절차를 통과시키지 않고 바로 무역을 해 주는 거. 이게 화이트 리스트에요. 아시아에서 호주 뉴질랜드 한국 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역 이익을 위해서 하는 리스트가 아니고요. 군사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뺐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가끔 그렇게 선동한 언론들도 있는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다고 우리하고 무역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무역을 했을 때 이게 우리의 군사 전략에 보탬이 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군사적 동맹인 게 의심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 군사적 동맹 맞아? 90일 동안 통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서 무역할 거야. 이게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요. 그래서 90일까지 계류됐다가 수출품이 수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죠? 지소미아를 폐기했습니다. 2019년. 지소미아가 뭐냐? 한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요. 영어입니다. 지소미아. 영어로 볼게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한국의 군사정보가 북한 정보를 탐지했죠. 일본한테 넘겨주고. 일본이 어떤 정보를 탐지했죠. 한국한테 넘겨주고. 정보를 교류하는. 이게 군사협력의 초보 단계죠. 이 지소미아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의 한일군사협정이에요. 바로 아미티지나이가 원하는 한미일군사동맹체제가 구체화하게 되기 시작한 게 지소미아인데 이게 3년 만에 깨진 거죠. 지금 깨진 상태에서 복원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아미티지나이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구석일 겁니다. 요게 아마 5차 보고서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이게 전부 언제? 3차 보고서 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언제? 12년에 하라고 하고 그거를 쫙 밀고 해서 16년에 결국 체결했다 이거야. 아미티지나이 보고서가 2년, 3년 뒤에 어떤 결과를 했는지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 3차 보고서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3차 보고서에 이런 식의 물음이 있어요. 일본은 티어1, 티어1은 1층이라듯이 1층. 1류 국가로 계속 있을 거냐? 계속이란 말은 이태까지 1류 국가였는데 계속 1류 국가로 있을 거야? 아니면 2류 국가, 티어2 2류 국가로 전략하는 거로 만족할 거냐? 어떻게 보면 질문 같아 보이지만 협박입니다. 너 일본 1류 국가로 계속 남을래? 아니면 2류 국가로 떨어질래? 아니 아미티지나이 보고서가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 2012년에 일본은요.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일본이 자민당 정권이 아니었던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유일한 시기입니다. 2009년부터 12년까지 민주당 3년 정권이에요. 민주당 그러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당 이름이 막 바뀌었어요. 입험민주당 뭐 사회민주연맹으로 완전히 사산분해됐는데요. 그때 민주당은 굉장히 큰 정당이었어요. 업도적인 의석을 찾으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지금으로서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민주당의 전신이 뭐냐? 사회당입니다. 일본 사회당이 기타 세력과 연합해서 민주당을 새로 만들고 정권교체 성공한 겁니다. 아미지나이 보고서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뭔가 동맹전략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겠죠? 이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봤다? 일본은 1위 국가로 전락하려고 하느냐? 동맹을 깨려냐? 이렇게 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게 2012년인데 보고서가 나온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민주당 정부가 무너지고요.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이 다시 롤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조아베 2차 내각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번 나왔었죠? 신조아베가 2차 내각을 만들고 나자마자 그다음 달인 다음 해인 2월 그러니까 원래 보고서 나온 지 6개월 뒤죠? 6개월 뒤에 3차 보고서를 냈던 CSIS가 있는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여기 보이죠? CSIS 직접 6개월 만에 아베가 2차 내각을 출범하고 나서 출범하고 난 3개월 후입니다. CSIS를 방문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한 연설이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십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베 CSIS 연설 실제 화면입니다. 앞부분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해 3차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티지와 나이와 등등등등이 페이퍼를 내셨죠? 일본에 대해서 거기서 일본이 이류 국가가 되겠냐고 물어보셨죠? 아미티지 장관님 여기 자에 당신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니며 영원히 아닐 것입니다. 뭐? 이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석해 봐. 네,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의 뜻에 따라 미일동맹 잘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마지막에 유명한 말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Japan is back. 일본은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조건 헤맸죠? 우리 돌아왔어요. 걱정 마. Japan is back. 그런 말 좋습니다. I am back.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찬해가. 무심 무시하죠. 아미티지 나이 3차 보고서의 일은 아주 유명한 일을 합니다. 웃고 있는 거 보입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메가. 양쪽으로 관한 경제정책도 유명하지만 대외정책에서도 큰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무섭게 봐야 돼요. 어쨌건 이런 3차 보고서 이후에 그럼 6년이 지나서 4차 보고서를 하고 4차 보고서는 뭐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